여기는 연애하는 데가 아니고 오로지 결혼 조건 외모 스페 사람이 100명 있다는 거 자체가 50명 중에 한 명쯤은 내 스타일이 있겠지 백인의 첫 만남 스피드 트레인 스피드 트레인 스피드 트레인 스피드 결혼의 조건 많이 올라가요 제 회사 여섯 번? 야 훅 떨어졌대 프리랜서 아나운서입니다 직업은 변호사고 연매출량 100억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쭉쭉 올라가요 제 원픽은 제 원픽은 제 원픽은 꿈꿔왔던 결혼생활 호텔 결혼하고 싶다 자녀 교육에 대해서 결혼을 하면 살아야 된다 강릉에서요 환성동이요 우리 그냥 결혼하면 안 돼요 바로 결혼하러 가자 50대 50 2,500까지 만남의 가능성이 펼쳐진다 매칭된 커플만이 탤리스 윙크로 날 수 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여기 나왔거든요 더 결혼하고 싶어지고 이 사람 더 빨리 내가 원하던 결혼 상대를 만나 파이널 프로포즈까지 완벽한 결혼 상대를 찾는 백인의 커플 매칭 서바이벌 커플 탤리스 나랑 들어줄래 나랑 들어줄래